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세요 당신을 피 느낄 수 있게 오늘 밤은 당신과 함께 나는 나를 믿고 싶어요 가슴이 부질 것 같아도 당신의 눈빛을 보며 내 마지막 사전심마저 번도 버리고 당신의 사랑만 더 당신의 향기 느끼며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나를 믿고 싶어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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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눈빛을 보며 내 마지막 사전심마저 번도 버리고 당신의 사랑만 더 당신의 향기 느끼며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나를 믿고 싶어요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나를 믿고 싶어요 하여 그... 뭐 방송에서 또 DJ를 하시나요? 네! TVN 교통방송 아 교통방송 또 경북교통방송이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1시 15분쯤부터 나연아의 골든트로프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다 가시다 수요일날은 교통방송으로 한번 초파수를 맞춰보시면 재미난 사건들 재미난 이야기들 가요사에 있었던 비하인드 스톱이들 제가 많이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연아의 18살